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택해드리는 오늘짱 선발 종목입니다.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원익 IPS 보고 있습니다. 네, 원익 IPS. 반도체 중에서 원익 IPS 특혜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더 있을까요? 네, 뭐 지금 현재 원익 IPS를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상반기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상위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와줬고요. 아무래도 원익 IPS의 특성상 하반기의 실적이 좀 더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상반기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 쪽에서 디렘이나 랜드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고객사들의 장비 수주가 이어지면서 예상치를 상위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매출이 70% 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반기 실적이 좀 잡혀나간다면 여기서는 동반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점들을 좀 반영하듯이 원의가 EPS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8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특히 연기금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리피킹 자금들이 좀 들어와서 하반기에 대한 경제성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현재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아직 동반된 모습들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원의기 EPS가 지금 3만 7천 150원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.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. 네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을 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잘 해나가신다라면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을 1차적으로 잡아드릴 텐데요. 지난 7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분할가는 기술적 이탈자리인 3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원익 EPS 오늘 좋은 자리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